스피면 니쿤씨야. 주연씨라면? 핑클. 랑성유리였네. 그러면 니쿤씨라면. 야이샤씨랑. 야이샤씨랑.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게. 니쿤씨. 내가 들어주고 싶네. 내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소원을 말해봐. 그럼 나한테 소원 1000개 더할 수 있게 해줘. 이런. 그런 분들 꼭 있죠 그렇게. 제가 조금 더 가르치겠습니다. 니쿤한테 조금 더. 주연언니는 나도 너네 멤버에 껴자고. 솔직한 소원이다. 그리고 유리언니는 대문자 S라인으로 만들어주세요. 정말 진솔한. 성유리야.